이번엔 경북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은 지난해 태풍 흰남로로 큰 피해가 난 곳입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긴장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훈 기자 전해주시죠. 저는 지금 경북 포항 냉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이곳은 태풍 흰남로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9명이 숨지는 듯 많은 피해가 나는 곳입니다. 태풍 카눈 북상 소식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냉천 주변 하천 정리 작업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 정비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태풍의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어제부터 냉천의 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로 때는 만족이와 겹친 기록적인 폭으로 피해가 더 컸는데요. 이번에도 태풍 상륙 시점이 만족이와 겹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큽니다. 특히 포스코는 당시 침수 피해로 사상 초유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도 했는데요.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 제철소 정문을 비롯한 각 출입구엔 침수를 막기 위한 20, 30m 길이의 차수문을 설치했습니다. 또 공장 외부 2km 구간엔 2m 높이 차수벽을 세웠고 일부 구간엔 배수로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포항시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데 온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시는 비상 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산사태가 난 용웅동 일대를 비롯해 위험 지역 주민들의 사전 대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속면 5가구는 이미 대피시설이나 자녀, 친척 집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도 대부분 대피를 마친 상태입니다. 포항 동빈 내양에도 어선을 비롯한 620여 척의 선박이 피항 중입니다. 해경은 정박한 배들의 고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수시로 순찰을 돌며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동해안 지역에 등록된 3,200여 척의 선박 대부분이 대피했고, 러시아에서 조업 중인 선박 11척도 현지 항구에 피항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에서 연합뉴스TV 정준희입니다.